자 이번 시간에는 Node.js라고 하는 기술 이거는 서버 쪽 자바스크립트죠 그리고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쪽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Node.js에서는 어떻게 모듈을 로드하는가를 통해서 이 모듈을 로드하는 기능 자체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아니고 각각의 호스트 환경 여기서 호스트 환경이라는 것은 Node.js 또는 웹브라우저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이죠 자 각각의 호스트 환경에 따라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분할해서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한 부분이고 우리 수업은 Node.js를 실습 환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세팅해놓은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다른 환경에서는 모듈을 로드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라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이번 수업에서는 OK입니다 자 우선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Node.demo.js라는 파일은 로드의 주체라고 되어 있죠 즉 파일을 읽어오는 쪽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Node.circle.js는 읽음을 당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의 예제로 치면 welcome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파일을 모듈화된 파일을 읽어오느냐 자 Node.js는 require라고 하는 Node.js가 제공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의 인자 값으로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 파일을 가져와서 그것을 써클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써클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에어리어 변수.에어리어 그리고 4라고 하면 자 이 써클이 담고 있는 로직 즉 여기에 있는 이 로직이죠 자 이 중에서 exportsArea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출력한 결과는 무엇이냐 요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윈도우에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일 중에 우리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파일은 node.demo.js라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node.circle.js라는 파일을 모듈로 해서 저것을 읽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node라고 하고 node.demo.js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당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실행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node.circle.js라는 파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node.js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include 하는 것을 통해서 load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circle.js라는 저 파일 안에 담겨있는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bow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J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